한글자막 by 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녹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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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녹화다가 드릴 말씀 있사옵니다 저를.. 견사부를 저와 함께 뒤주에 가져주십시오 왜? 그 날 또다구 풍두축제에 저를 꾀어간 것은 바로 견사부이옵니다. 동등축제에 저를 깨어 데려간 곳은 바로 견사부이옵니다. 깎여봤으면 깍 잡지 말아라. 견사부이옵니다. 내려와봐. 손 들어가봐. 들어가면 안 돼. 니가 하면 안 돼. 머리 더 숙이세요. 이 상태에서 견우가 손을 좀 대봐. 손 대고 밀려 올려줄게. 쫙 올리면 올라와야 돼. 억울해. 쫙 올려봐야 돼. 좀 더 올라와야 돼. 억울한 게 좋은데 억울합니다. 니가 탐승을 갔더니 하면서 안 해. 사항 다치는 거야. 다 같이. 집에 가고 싶습니다. 어? 너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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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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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더 좁아졌어. 너무 좁은데? 너네네. 좁아. 억울합니다. 좁아. 살려주. 좁아. 좁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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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시 한 번 갈게요. 다시 한 번 갈게요. 괜찮아. 다시 할게요. 이런 느낌이면 됩니까? 좋습니다. 저로 한 번 아까 택하긴 좋았는데 렌즈에다가 막 막 허공에 그렇게 해볼까요? 롤. 아셔. 좁아. 억울합니다. 좁아라. 살려주십시오. 이 여거라. 좁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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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. 괜찮아? 오케이? 오케이? 아니요. 이게 죄를 빈 것 같아요. 저희들이 상의해본 결과. 상의해본 결과. 상황이 제일 맞지? 안 괴롭겠구나. 좋아 좋아. 오케이. 옷걸음을 품다 뭐 이런거. 오케이. 내가 봤을거 governmentalrooms. omissa 안녕히 가 Ludvig아 도착하구가 시작 이esti 갈 stylish 감사합니다.